단체 중심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전에는 식이 관련돼서 얘네들 활동할 때 뭐 했기에 그런 식의 문제도 많이 나왔습니다만 요즘 많이 좀 쉬워지면서 단체 순서 정도라든지 명칭과 한일 중심으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명칭부터 봅시다. 애국계몽운동이래요. 애국해서 계몽하잘까? 계몽해서 애국하잘까? 계몽해서 애국하자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몽하는 것 자체가 애국이다라고 하는 분들인데요. 우리가 계몽단체 얼마 전에 들었죠? 어디가 있었을까? 계몽하자. 누가 있었니? 계몽이라는 건 결국 알린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저 무식한 백성들을 일깨워야 된다라고 활동했었던 단체가 있었죠? 어디 있었니? 독립협회 있지요? 사실 얘네들은 지금 당장 등장은 안 합니다만 이분들의 후예들이에요. 그래서 독립협회 얘기가 나왔으니 말입니다. 독립협회를 다시 한번 떠올려 봅시다. 독립협회 만든 서재필이라든지 기타 등등 활동한 사람들이 어떤 사상적 이론적 배경을 가지고 활동했다? 다섯 글자짜리 사회의 진화론이 있었죠. 그래서 사회진화론에서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 뭐가 있다? 3단 논법이었죠? 강한 나라가 약한 자를 지배한다. 그런데 우리는 약하다. 그럼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는 강해져야 된다. 특히 어떤 면에서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산업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의 발전을 통해서 강해져야 된다라고 주장했었던 분들이 이쪽 애국계몽 운동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있었죠? 부정적으로 어떻게 생각한다? 우리는 안 될 거야. 라고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분들이 생각하는 관점에서 봤을 때 세상에는 참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분명히 우리가 보기에는 이길 수 없는 존재들하고 싸워서, 이길 이기겠다고 어떻게든 싸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굴까? 그렇죠. 의병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런 시각으로 의병들을 보게 되면, 의병들에 대해서 어떻게 볼까? 저 바보들, 이런 식으로 비판적으로 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지금 당장은 싸울 때가 아니자라는 거죠. 이분들도 싸움을 포기하는 건 아니에요. 단지 지금 때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실력을 키워서 싸워야 된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분들은 무장투쟁에 대해서는, 특히 의병에 대해서 비판적인 성향도 좀 보입니다. 지금은 싸울 때가 아니다. 라는 거죠. 이런 성향을 가지고 활동하시는데요. 활동 단체들 좀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을사조약을 전후해서 활동하신 분들을 보고 있습니다. 애국계몽운동, 기본적으로 일단 사회진화론 바탕으로 하고 있는데, 첫 번째 단체 보안회입니다. 이분들 딱 하나 했었습니다. 1904년도에 일본이 한일의 정서 체결이라든지 등등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대한 토지 약탈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 첫 번째 단계에서 황무지 개간권을 요구한 적이 있었어요. 황무지 개간권이란 뭐냐? 말 그대로 황무지 개간권인데요. 황무지는 농사짓지 못하는 땅이지. 개간이라는 건 농사지을 수 있는 땅으로 만들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관례적으로 조선이라든지 고려학대 같은 경우에 황무지를 개간하면 보통 그 사람의 소유로 인정을 해줬습니다. 개간을 장려하기 위해서. 원래 주인이 있는 경우에는 주인한테 돌려줬지만 주인이 없는 경우에는 그 사람 땅으로 인정해 주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이때, 니네 참 황무지 많은데 우리한테 개간권을 달라. 우리가 개간하게 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뒤에 생략된 말은 그 다음에 우리가 쓰겠다라는 거죠. 그런 식으로 토지 약탈을 했었는데요. 그거를 요구했고 거기에 대해서 반대운동을 벌입니다. 우리가 하겠다라고 나섰습니다. 그게 이제 보안회입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성공 보안회 활동입니다. 아직 을사조약 체결 전이기 때문에 그럭저럭 활동들이 먹혀요. 보안회는 요거 딱 하나 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단체가 등장합니다. 1905년도인데요. 아직 을사조약 체결 전이었어요. 헌정연구회라는 단체가 등장합니다. 자, 이름을 봅시다. 뭐 할 것 같이 생겼니 애들. 뭐 하는 애들이다. 헌정 연구하는 애들이죠. 헌정이라는 게 뭐를 의미할까. 입헌군주제를 얘기하겠죠. 그래서 입헌군주제 추구했던 분들이고요. 그리고 예전에 입헌군주제 얘기했던 분들 누가 있었니? 독립협회하고 갑신정변 그 시리즈들 있었죠. 그래서 독립협회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여러 가지 활동을 했었는데 갑자기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망할 일이 생겼죠. 을사조약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당연히 반대하는 입장이었겠죠. 을사조약 반대운동 하다가 강제해산 당합니다. 그래서 1906년도에 해체됩니다. 하지만 해체됐다고 슬퍼하지 마세요. 간판만 바꿔들고 다시 부활합니다. 단, 이제는 입헌군주제 얘기하는 게 별로 의미가 없어졌죠. 왜? 나라가 망했으니까. 그래서 다른 얘기합니다. 이제는 강해질 때다. 정치 얘기하면 통감부에 잡혀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활동이 약간 방향이 전환된 겁니다. 원래 우리의 목적은 뭐다? 이거죠.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의 계몽에 힘 썼던 것이 대한자강회입니다. 그래서 교육과 산업을 외치면서 산업을 발전시켜야 된다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들을 했었습니다. 사실 독립협회 출신들 헌정연구회가 간판만 바꿔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람들한테 열심히 알립니다. 월보를 발행하고 그리고 전국에 지회를 설치합니다. 청소도망 좀 지울게. 미안해 칸이 모자라. 전국에 지회를 설치하면서 활발하게 활동합니다. 월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한 달에 한 번씩 나오는 소식지라고 해서 월보입니다. 신문일은 뭐니? 어쩌고 저쩌고 일보라고 돼 있죠? 하루에 한 번씩 나와서 일보입니다. 월보면 한 달에 한 번씩 나온 겁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나오면 주보가 있죠. 그래서 전국에 지회를 설치하면서 잘 활동했는데 이분들도 참을 수 없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1907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 고종이 강제 퇴위되겠죠. 이거 왜 공조가 되지? 고종 강제 퇴위반대하다가 역시 해산 그리를 맞습니다. 그래서 정말 활동하기 힘들어져요. 그나마 지금 소극적으로 움직인다고 했었지만 정치적인 얘기는 안 하겠다고 했었지만 참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면서 들고 일어났다가 결국 해산당한 겁니다. 그래서 또다시 간판 달고 나오긴 하는데 대안협회라는 곳으로 만들긴 하는데 여기는 여러분들이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대안협회가 수능에 출제될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얘들은 너무 소극적으로 하다 보니까 너무 눈치를 보다 보니까 심지어 친일 논랄까지 있는 단체이기 때문에 나오기는 쉽지 않아요. 활동 자체도 뭔가 특색 있는 것들도 없고요. 그냥 굳이 얘기해봤자 소극적이겠다는 얘기밖에 안 나올 겁니다. 그래서 뭔가 객관식 보기 나올 때 이제 오답보기로 하나 정도 나올까? 그거 외에는 딱히 할 게 없는 것이 대안협회예요. 오히려 우리는 이 단체를 봅니다. 진정한 애국계몽운동단체 신민회입니다. 신자로 시작해서 회자로 끝나는 세 글자짜리 단체가 한국사에 두 번 나옵니다. 신민회 있고요. 일쟁강점기 들어가게 되면 신간회 나옵니다. 좀 헷갈리지? 근데 이 신회 시리즈의 단체의 공통점은 뭐냐면요. 완전체예요. 단체들이 뭔가 좀 부족한 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얘네들은 부족한 점이 없는 완전체입니다. 애국계몽운동단체 완전체 신민회 그리고 이제 나중에 독립운동단체 완전체 신간회에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다 해요. 모든 활동 다 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교과서에서도 확인하셨겠지만 이 4개의 단체 합쳐서 한 페이지 있었고 신민회가 한 페이지 다 합니다. 그만큼 활동이 전방위에서 걸쳐서 이루어지는데요. 그럼 활동들 볼까요? 일단 이분들은 비밀경사 형태로 운영이 돼요. 이미 통간부의 감시가 심하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활동 불가능하다는 건 알 겁니다. 공개적으로 활동하다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비밀결사로 조직되고 그리고 또다시 달라진 거 공화정체를 추구합니다. 이제 왕에 대한 미련을 버렸습니다. 공화정첨의 국가를 추구합니다. 왜? 이미 대한제국은 망했거든요. 사실상 망했다고 언제 생각한다? 을사조약 되죠. 그래서 공화정체를 추구하고 여러 가지 활동들 다 합니다. 교육활동에 있어서 여러 가지 학교들 설립해요. 대성학교, 오산학교 같은 것들이 교과서에 소개되어 있긴 합니다마는 학교 이름이 구체적으로 시험에 나올 확률은 두무입니다. 왜냐하면 그 학교를 알고 있는 일부 사람들이 특권을 얻기 때문에 오산학교 같은 경우에 서울에 아직도 있어요. 오산중고등학교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수능에 그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 그 학교 단위들이 좀 더 유리하겠지? 그래서 시험에 잘 안 나와요. 그래서 그냥 학교 설립이라는 정도만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산업도 있죠. 고민합니다. 우리나라가 전 세계의 경쟁력을 가진 산업이 무엇이 있을까 생각해냈습니다. 도자기, 평양자기회사를 세워요. 그리고 이제 평양자기회사 이외에도 태극서관이라는 출판사 운영도 합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심지어 모든 단점을 극복했죠? 이 단점까지 극복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무장투쟁을 준비하기 위해서 독립운동기지 건설합니다. 만주지역에다가 세워요. 그래서 이때 유명하게 나오는 아저씨가 이명 육형제입니다. 조선왕조의 막판의 육형제. 조선 최고의 부잣집이었는데 몇백억, 오늘날 가치로 몇백억 가치되는 재산을 갖다가 다 처분해가지고 돈으로 만든 다음에 만주에다가 독립운동기지 건설했다. 편하게 사는 걸 거부하고 마지막 이제 아름다운 매듭을 하셨던 노블리스 오블리제의 선지처럼 나오는 분들. 이회영 형제에 있습니다. 독립운동기지 건설하고요. 이때 이제 신흥강습소, 신흥무관학교라는 학교를 세워가지고 이제 여기서 군인들 양성하고 무장투쟁 준비합니다. 이전 애들과는 성향이 좀 다르죠. 물론 이제 키워서 나중에 싸우겠다라는 것은 여전히 사회진화론적인 생각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활동들을 펼쳐왔었는데요. 안타깝게도 해체돼요. 해체되는 건 이제 105인 사건이라고 있었습니다. 일제가 이제 한일병합조약 체결한 다음에 우리나라에 마음에 안 든 애들 다 왕창 잡아드립니다. 조작사건 하나 만듭니다. 105명이 잡혀왔다라고 해서 일명 105인 사건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딱히 신민회를 타겟으로 하진 않았지만 워낙 많은 사람들이 잡혀가다 보니까 비밀결사 조직이었던 신민회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대부분 잡혀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일부 조직들은 드러나 있기도 했었죠. 그래서 국내에서의 활동은 사실상 마무리되는 게 이때 1911년도고요. 하지만 국외 독립운동기지 건설하신 분들은 이제 1920년대 무장투쟁까지도 계속해서 활약하고 나중에 임시정부까지 참여하시게 되면서 계속해서 활동을 이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애국계몽운동단체들 이렇게 보셨고요. 특징들은 이게 거의 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헌정을 연구할 수 있었던 시기, 을사조약 체결되기 전에 만들어져서 열심히 입헌군제 지향했던 헌정연구회. 이제 을사조약으로 해산, 그다음에 이제 대한자강회. 살짝 힘을 좀 뺐지요. 그래서 정치 얘기는 안 하는 듯하면서 실력을 키우자라고 했었지만, 그래서 월보발행이라든지 전국에 지회 설립하면서 했지만 고정태위 반대하다가 해산. 그래서 이제 완전히 비밀결사체제로 전환하고 공화정체제로 전환한 완전체 신민회. 모든 분야에 다 활동. 이런 식으로 기억하시는 게 나름 요령입니다. 그래서 애국계몽운동단체들 봤고요. 단체들 얘기들 쭉 얘기 나오는데 일단은 이것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사회진화론을 바탕으로 활동했었던 분들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강해지자 라고 주장했던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과서에 지금 236페이지 따로 설명할 거는 없겠습니다. 그냥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페이지도 딱히 볼 거는 없어요. 이미 이제 설명 다 했었던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페이지 보겠습니다. 여기는 읽으면서 이제 마무리 끝냈게요. 자 일제의 탄압이 강해집니다. 그래서 교육활동에 힘쓰게 됩니다. 기호흥학회 서북학회 등등을 설립해서 교육을 통해서 민족의 실력을 양성하고자 합니다. 이름이 마음에 안 들겠지만 기호흥학회 서북학회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기억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 뒤에 두 개는 외우라고 안 할게. 호남학회 교남학회는 몰라도 되지만은 기호흥학회하고 서북학회는 이 시기에 교육운동의 대표적인 단체로서 이야기들이 됩니다. 교육운동들이 그래서 학교 설립으로 가는 게 있고요. 저렇게 학회 형식으로 가는 것들이 있어요. 자 그리고 수많은 사립학교들 설립합니다. 오늘날까지 남아있는 학교들 굉장히 많아요. 전국에 무려 2천여 개의 사립학교들이 세워지게 되고요. 그러나 통감부에서 그냥 냅두기에는 얘들이 너무나 민족교육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통감부는 사립학교가 난립한다는 이유로 사립학교령을 공포해서 사립학교를 탄압하기도 합니다. 또한 신문지법, 보안법 등등 제정하면서 다 탄압합니다. 이 시기에 을사조약 체결 이후에 통감부라든지 총독부에서 만드는 각종 법 그리고 령 시리즈들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 나온 사립학교령이라든지 신문지법, 보안법, 그 다음에 나중에 나오는 광업령이라든지 어업령 같은 것들 목적은 다 똑같습니다. 못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뭔가를 못하게 하고 일본인들이 뭔가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런 령 시리즈들, 명령 그리고 법 시리즈들, 법 되겠습니다. 그래서 많이 위축되게 되는데요. 마지막 여기 두 달락, 국채보상운동은 따로 보겠습니다. 그게 좀 큰 주제입니다. 경제적 성격을 띈 애국계몽운동으로서 국채보상운동이 전개된대요. 국채, 나라의 빚을 보상, 갚겠다라는 운동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잘하는 게 있습니다. 성금 모으기입니다. 뭐 한다? 돈 내자라고 하면 굉장히 잘 내요. 그래서 이때도 돈 정말 잘 냈던 운동, 국채보상운동 되겠습니다. 일본에 강요로 도입한 차관 1,300만 원을 갚아서 경제적 예속에서 벗어나자는 취지로 1907년 대구에서 시작됩니다. 일본에서 빚을 집니다. 화폐 정리 사업하면서 빚졌습니다. 메가타가 했던 거. 그거 하면서 1,300만 원이라는 차관을 빌려오게 되는데 이때 거의 우리나라 1년 예산에 해당하는 거액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큰 빚을 졌다 보니까 우리가 뭔가를 하려고 하면 일본 애들이 야, 이네 빚졌잖아. 우리가 시키는 대로 해야지. 라는 식의 간섭들을 하게 돼요. 그것에서 벗어나자라는 운동이 국채보상운동입니다. 온 국민이 돈 모으자.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다릅니다. 남자는 담배 끊자. 여자는 반지와 귀걸이 팔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때는 귀걸이보다 비녀가 되새긴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억을 해두는 게 좋아요. 남자는 담배, 여자는 반지. 이게 예문으로서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는 게 여러분들 교과서 왼쪽에 있는 국채보상 취지문입니다. 남자는 담배를 끊자. 갑자기 담배를 왜 끊느냐. 당장 그냥 국채보상운동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1907년 대구에서 시작됐는데요. 이 시기 근현대 문제 중에 유독 어느 지역에서 시작했다는 걸 갖다 시험 문제에서 묻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도 마음에 안 들지만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아요. 대구에서 시작한 국채보상운동. 나중에는 평양에서 시작한 물산장려운동. 이런 것들 나올 겁니다. 그래서 여러 호응을 얻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확산되기도 했었던 국채보상운동인데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역법으로 돈 좀 참 모았는데 그러나 일본 애들이 이것도 역시 민족운동 성격이다 보니까 곧바로 탄압 들어갑니다. 국채보상운동이 이제 신민회 쪽의 기관지라고 할 수 있는 대한매일신보라는 언론사 외에도 굉장히 많은 이 시기에 언론사들이 있습니다. 신문의 적극적인 호응에 힘입어서 전국으로 확산됩니다. 그래서 일제는 그 모금운동을 주도하던 사람을 갖다가 모금액을 횡령했다라는 혐의로 잡아 가둡니다. 물론 날조겠죠. 그래서 이렇게 잡아 가두면서 방해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하나 성금을 내는데 늘 안타까운 점들이 있어요. 부유층들은 별로 참여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이제 없는 사람들만 정말 짠해서 내는 것이 우리나라의 성금의 모습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고위관료라든지 부유층의 불참 등으로 결국 목적을 달성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일본 애들이 이때 또 합니다. 야 니네 돈 좀 모은다? 그래 그럼 이역도 받아보시지 그러면서 1,300 받고 1,300 덜 외칩니다. 또 1,300만 원을 추가로 강제로 차관을 도입하게 해요. 그래서 결국 사실상 최종적으로는 실패하긴 합니다만 그래도 이제 성황리에 진행됐었던 것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태어나기 직전에 IMF 때 금모으기 운동이 있었었죠? 들어보신 적 있죠? 이제 현대판 국채보상운동이라는 표현을 듣기도 했었습니다. 그것과 연계시켜서 이야기가 되기도 하는 거 문제가 되기도 하는 것이 국채보상운동입니다.